왜 전화했어? 도연아 지금 어디야? 어디긴 남자한테 고백했다 차여서 쥐구멍에 있지 어디냐고? 우리 회사 앞 카페 무슨 일 있어? 지금 거기 몇 명이나 있어? 여기 나밖에 없어 거기서 당장 나와 지금? 응 지금 당장 나 왔어 나 지금 거의 다 왔거든? 그러니까 나 도착할 때까지 사람들 많은 곳에 가 있어 무슨 일 생긴 거지?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 위험한 거야? 설명할 시간 없어 무슨 일인데?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도 아직 모르겠어 근데 이거 하나만은 확실해 너가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 지켜줄게 조금만 기다려 알았어 빨리 와 진겸아 왜 그래 왜 그래 나 너한테 진작 고백할 걸 왜 그러냐고 여기 안 와도 돼 아니 절대 오지마 절대 오지마 아니 난 다시 한 번 내가 나한테 해결해 해결해 내게 해결해